안녕하십니까 엑소아오티입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지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 48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지진규모 4.7이 발생했고요. 이럴 이후 80번째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51.4km이고요. 나미에 동북동쪽 89km 지점입니다. 이 정도 지점이고요. 4.7이었습니다. 이건 뉴트리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9를 하면 새벽 2시 3분 48초에 됩니다. 80번이 지진으로서 최근에 그러면 이게 후지산 대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2500만명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망이 가능하고 오사카 교토수로 수도가 이전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80번이기 때문에 지금 후지산의 마그마 구덩이를 자극을 했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당장 지금 캐리어도 필요없이 그냥 백팩에다가 그냥 필요한 몇 개만 짓만 가지고 그리고 당장 일본을 탈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방 그냥 조금만 하나 들고서 그냥 바로 지금 탈출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고 생각해요. 중국 탄로단층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며 그러면 독가의 대지진이 일어나봅니다. 독가의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 문부가학성 지진조사 연구 추진본부에서 말하기를 지금 독가의 대지진 확률이 87%라고 했습니다. 독가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쓰나미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나마 25분 후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독가의 대지진이 나게 되면 이거는 5분 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발령 후에 잠깐 잠깐 사이에 그냥 다 사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반신불수가 되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 독가의 대지진의 의미는 난가의 대지진 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가의 도랑가의 난가의 이렇게 되어있죠. 도찌기현에서 산불이라는 도찌기현이 거기지 않습니다. 도찌기현에서 바로 옆에 도가가가 있고 도가 옆에 도랑가가 있고 그 옆에 난가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난가의 대지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의 대지진은 결국 난가의 대지진을 얘기하고 결국엔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발생을 같이 수도 직화 지진은 결국 후지산 대폭발과 온타케 화산 및 혼슈 지방 관동 대지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예 일본이 침몰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환태평양 조사인데 부레고리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치시마 해구, 일본 해구까지의 거리가 3000km인데 이것이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메가 지진이 발생이 가능하고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진 도미노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호카이도, 혼슈, 난카이 트로프, 큐슈, 오키나와 트로프, 류쿠에그까지 계속 지진이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류쿠에그에서 시작되더라도 반대로 오키나와, 큐슈, 난카이, 혼슈, 호카이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을 치게 되고 한반도까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는 한반도까지 우리가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당장 우리도 지금 한국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까지 왔어요. 한반도에 남해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호루라기 안전모 비상 라이트를 이제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호루라기 안전모 비상 라이트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스가 정부도 지금 굉장히 일본 지금 도쿄올림픽 때문에 말을 못 할 뻔인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미 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서로가 지금 그 기상청과 같이 이 지진 관련된 지금 데이터 조사들을 굉장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불을 뻔합니다. 이미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이미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을 거에요. 말로만 지금 공개적으로 저기 얘기할 경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냥 전세계로 다 일본 위험하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때 말을 못 할 뿐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는 우선은 그 저기 그 교민분들하고 일본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어떻게 해선지 잠시라도 좀 일본을 떠나 계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월 내에 3월 내에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